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미디어에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건 또 언제였나요? 음악의 언어, 음악의 장치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한국어 미디어는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2023년 8월 2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당신이 사랑한 가수, 노래, 그것을 만든 작곡가, ANR, 기획사, 그리고 이들의 흐름을 만든 시대상까지 음악평론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XSFM의 앰플리파이드 온 스파티파이,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서비스합니다.